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컨텐츠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손지호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지금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서 오늘 퀘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파이널인 만큼 우후죽순 해야 할 컨텐츠들이 쏟아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많은 컨텐츠들을 모두 감당하려고 하니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이 모든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사 선택해서 내 상황에 맞게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패에 갔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면 되는 거고 약국에 가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등급에서 2등급 학생들은 많은 모의고사를 양치기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지만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럼 일단 우리가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들을 보충하는 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모가 많다. 그걸 다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실모를 딱 5회차만 푼다고 하더라도 그 5회차를 엄청나게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차를 풀었어요. 실모를 풀었어요. 실모를 풀었어요. 그럼 그 실모에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죠. 연력학 틀렸고 특상 틀렸고 역학 등가속도 운동 틀렸고 전기력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4개 파트를 틀렸으면 그냥 넘어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4개 파트 틀린 거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자료들이 있죠. 기출문제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N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봤던 실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들이 모여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기력을 틀렸다. 그러면 전기력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한번 쭉 복습을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교재도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내용 자체가 가물가물해져서 틀렸다. 그러면 개념도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념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스피드 개념 완성 같은 거. 그래서 이 실모 하나를 풀었을 때 4개가 틀렸다면 그 4개의 빈 구멍을 열심히 채우는 겁니다. 그 채울 때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채우는 게 아니고요. 이 모의고사 하나를 보고 나서 여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딱 보이잖아요. 연력학 개념을 잊어버렸네. 연력학 표분석하는 거 내가 잊어버렸네. 그럼 표분석하는 PST 내용을 한번 강의로 쭉 듣고 다시 복습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아 이제는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실력을 이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 자료들 기출문제 또 N제 개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쭉 복습하면서 계속 계속해서 빈 구멍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N회독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N회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공부를 아주 못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공부할 때 N회독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지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은 아예 다 모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회독을 하면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잘 첫 번째에서 이해가 못됐던 부분 또 아까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까먹은 부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두 번째 회독할 때 다시 싹 다 정리를 해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독할 때 또 두 번째 회독에서 안 됐던 부분을 또 채워놓고 이러면서 빈 구멍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모르는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 이게 N회독이에요. 단순히 그냥 몇 번 봤다 몇 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딱 3회독만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세 번만에 모르는 부분을 다 지워나갔다면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3회독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3회차만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파이널 컨텐츠들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진 것들 혹은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개념들 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파이널은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1등급 학생들은 많이 푸는 게 좋겠죠.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하지만 3등급 이하의 내가 필요한 개념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된 학생들은 파이널을 많이 풀 필요 없이 적정량의 파이널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를 그냥 풀 때 비교적 좋은 점수가 나오지만 모의고사 볼 때는 국수형을 다 본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힘이 빠진 상태로 풀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원래는 그냥 풀 때는 한 문제 정도 시간이 부족한데 국수형 다 보고 난 상태에서 풀면 4페이지 초반 건드리다가 이제 뭐 못 품다. 뭐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체력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요. 실제 수능 날은 약간 체력이 더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왜 그런 말 가끔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시험 전날 긴장돼서 한잠도 못 잤다. 근데 시험 보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말 1년 내내 이날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조금 체력이 붐업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뇌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뇌랑 눈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가 뭘까요? 단백질, 지방이 아니라 당입니다. 당. 당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 보는 내내 초콜릿을 계속 흡입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러면 점심 시간에도 그렇게 배가 안 고프거든요. 점심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적정량을 먹었고 쉬는 시간마다 그냥 초콜릿을 계속 털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온몸에 당이 계속 도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점심 때 엄청 많이 먹으면 당연히 졸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만의 팁이긴 한데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한번 공부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초콜릿을 계속 먹으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정도 먹는다고 살이 찌거나 우리의 몸에 엄청난 지방이 축적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 보기 전에 초콜릿 많이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 초콜릿을 먹었을 때 몸에서 당이 계속 돌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고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는 대신에 쉬는 시간마다 초콜릿이나 약간 단 거를 흡입한다. 그리고 저는 쉬는 시간에 뭐 엎드려 자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5분 정도는 눈을 감고 좀 쉬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눈을 감고 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확실히 좀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잘 달래가면서 써야 돼. 그날은. 그래서 잘 달래가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약간씩 약간씩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거죠. 걸을 때도 살살 걷고 말도 안 하고 쉬는 시간에 말하면 안 돼요. 조용히 자기가 볼 거 뭐 이래도 그 단거나 한 거 뭐 이래도 칼 거 가지고 가서 볼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것도 좋지만 눈을 감고 조금 휴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역학이 너무 어려워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정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역학은 버리고 비역학에 올인해서 다 맞춘다는 목표로 공부해도 될까요? 역학은 버리고 비역학에 올인해서 다 맞춘다고 해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이거는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강의 제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동영상 강의를 제가 이제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화면이 완전히 엉망이야. 글씨 자체가 안 보여. 너무 흐려가지고 근데 음성은 어느 정도 들려. 음성은 들리는데 약간 잡음이 있어 음성에. 그래도 들리긴 들려. 하지만 화면은 너무 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흐릿해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찍어서 영상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어. 이 영상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 영상에 뭐를 보강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영상 전문가가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음성은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 화면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음성을 완전히 오디오처럼 그 뭐 멜론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유튜브 뮤직에서 나오는 음악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이 음성 하나만큼은 최고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음성은 어느 정도 들리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영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음성이 음성은 이제 비역학이라고 했을 때 비역학은 어느 정도 된다. 근데 역학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비역학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공부만 하고 역학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앞서서 맨 처음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못하는 부분 있죠. 틀린 부분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 실력이 끌어올려지지 잘하는 부분 계속해봐야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한 달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지금처럼 난이도가 낮게 나올 확률이 높은 시험에서는 한 달 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못하는 부분을 하셔야 돼요.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오디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최대한 중간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2, 3등급의 영상 강의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비역학에 올인한다. 안 되고 비역학은 최대한 지금 상태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역학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손지호 선생님. 저는 고3 사탐 응시생입니다. 응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짝사랑녀가 물리한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치와 법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옛날에 제가 첫 번째 퀘스트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너무 웃겨서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 너무 웃긴 친구야. 그렇죠. 너무 웃긴 친구야. 자 지금 우리 친구가 정법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 선생님 생각은요. 정치와 법도 힘에 대해서 다루는 물리도 힘에 대해서 다룰 텐데 특수상대성이론 정치와 법에서 훨씬 더 특수하고 상대적인 힘의 논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이론 연구하지 말고 정법에 있는 그 힘의 특수함과 상대성에 대한 권력분립이나 하세요. 권력분립 하시고 결국은 물리보다 훨씬 더 특수하고 훨씬 더 상대적인 정법이 더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가 멋있다. 물리하는 남자보다는 정법하는 남자가 더 멋있다. 좋습니다. 물리 가르치는 손지호보다 정법 가르치는 최적이 더 멋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아인슈타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딱히 정법에 100%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문과 공부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비트게인슈타인도 있어요. 비트게인슈타인이 더 어렵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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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